아 진짜 돌겠다 어 근데 진짜 어떤 분 말처럼 자존심 상한다 아 우리가 이 마크한테 지는 것 같잖아 아 이거 계속 2분 남기고 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인공지능한테 지는 기분이야 짜증나네 아 이거구나 난 그런 기분인 것 같아 스타크리프트 혼자서 막 싱글하는데 컴퓨터한테 어수선 멕시 들어오는 애들한테 깨져가지고 죽을때 아 그런 느낌인데 아 어렵다 어 언제 됐지? 다 맞는 것 같았는데 핵전쟁처럼 생각해봐요? 아 진짜 레벨이 59네 레벨이 59네 이게 금도 확실히 탱크리프트 많이 들어오나봐요 아 진짜 핵 날리고 싶다 진짜로 핵 날리고 싶다 와 와 진짜 어렵다 예 그 낚시대랑 골레마나 막힌게 이렇게까지 오르셨을 줄이야 이게 진짜 만만하게 봤다가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어 언제 시작했어요? 무슨 일이야? 이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다시 시작했지 뭐 뭐 준비할 거 있나 아 시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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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꿈이 들어와요 놀고 있는데 스프에 물시터가 물시터가 무슨 말이지 안 떨구기 조심하세요 물시터 없는데 없어요? 꿈꾸셨나본데? 조리시켰다 다들 멘탈이 말랑말랑해 주셨어 팔 쏘면서 주무셨어 스카이프 초대를 해드려야되는데 아이디를 둘 넷 여덟 누나가 초대좀 해주세요 아이디받을 이게 딱 10명이 완벽하게 적당한 난이도인거 같아요 당신만 하면 자 쏘자 제발 제발 진짜 이번에 제발 아 너무 허무하게만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한 10분 나오면 집을 계속 지켜야될거 같아요 안보는 사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너무 신냈네 너무너무 또 전판에는 너무 얕잡아봤다 지금 앞에서 다 막은 줄 알고 우리가 다 완전히 방심해서 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막 부서지겠다 진짜 핸드폰 핸드폰 맞은거 같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벌써 12분 남았어요 시간 빨리 왔다 시간 빨리 왔다 벽 사야되요 다들 벽 사러 다녀오세요 아 벽 사야겠다 자 깨알시간 화살 쏘아줍니다 투명 두마리 두마리 조심해요 투명 어 깜짝이야 그룰다 자 노란색 벽 쌌고 어? 벌써 뚫려요? 왜이래지? 어어? 지금 다 벽 산다고 정신없는거 같은데 벽 다 산거에요? 뭐야 뭐야 왜요 뭐야 아 지금 다 놀고 있으면 안 돼 아 애기 좀비 안에 끄졌어요 아 애기 좀비? 아 어떤 거요? 왜요? 나 지금 초대가 안 되네? 아까 똑같아 아임몽님한테도 내가 초대 계속 줬는데 안 되는 것처럼 초대 검수가 안 되네? 검은비둘기님인가? 제가 초대했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2시간 33분 하고 있어 이거 렉카드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됐어요 스카이프 하는 사람 다 초대 안 되나? 맞아요 이게 스카이프 다 되면 소통이 될 텐데 스카이프 없어있으면 이거 봐도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거 연락처를 해가지고 드래그하면 되는데 했다니까 했다니까 스카이 안 된다니까 지금 똥컴 아 아니에요 아 됐네 아 이긴다는 말 여덟 번째래 아 새셨어 여러분 미안해요 근데 제가 오기가 생겨서 안 되겠어요 어? 여러분도 오기 생기지 않습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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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빠진 데스플드 파이프? 아 이 소리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? 좋아 금 들어온다 서우님 들어오셨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답답하셨죠? 아하 네 서우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나이도 공개 안하구요 네 경기도 사는 예정입니다 네 나도 경기도 사는데 어 그런거 가지고 좋아하는 시대인지 지났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쎄다 자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거 또 언제 시작했어요 레벨 60 오 레벨 64야 아 이제 시작이 이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겠지만 알겠어 이거 말고 스피링하는거에요 레벨 이제 여러분 다시 시작할게요 이런거 없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해 그냥 활 받으면 노동하러 와요 으아 으아 어라 중.. 중끼손가락 끈필 거 같애 으흫 흥 흥 으아 으흠 으아 어흐 으아 으아 고기만 넣는 이유 으흐흐흐흫 흐흐흫 야 저분 저기 구석의 지배자야 흐흐흐흫 어 누가 자꾸 때렸 어 어 뚫렸어요 어디 어디 아아 여기야 깜짝이야 여기 땅바닥 뚫렸어 아 그래요? 네네 어 돌려라 여기 바닥, 보수공사 해주세요. 됐다. 어 지금 뭐 본거 같은데. 사륙에 미쳤대. 우리 보고. 이거 깨졌어요. 사륙에 미쳤대. 어디요? 어디요? 이거 저거 봤는데, 지금. 아 이거 잘못 때려서. 어디요? 어디요? 잘못 때려서. 아 여깄다, 여깄다. 여기도 보수공사 해주세요. 어디지? 여기, 여기, 여기. 저요 저요. 여기, 여기. 아 여기? 어 오케이. 이게 왜 이렇게 뚫리는 걸까? 제가 아까 잘못 때렸어요. 아. 탱커분들이 평타 치시다가 뚫리는 것 같네요. 여기 금방 파이네. 한 번에 파이는 것 같은데요. 아까 보니까. 한 번에 안 파이는데 왜 그러지? 아 그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좀 중첩이 되나? 저분 스카이프 하고 싶으시다는데? 속 터지신데. 진짜 속 터지는 것 같아. 느낌 왔어. 감정 실려 있었어. 감정이 제대로 실리셨어. 한 가지 채팅이 없네. 아 맛있다. 아 들어와는 계시는데? 어. 혼자 말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아 그기만 이상하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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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안하네. 아. 불안해 뚫릴까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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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내일 시험인데 이거 도저키가 안물어 내일 시험이시네 와 금방 끝나지 말고 들어왔는데 저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랬다니깐요 30분만 놀아달라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디디님에서 카이포 왔는데 간단한 맵 한 개라고 해서 왔는데 맞아 단풍님한테 제가 단풍님 저희 간단하게 간단한 맵 하나 같이 하실래요? 이랬는데 아 내일은 고기만두 사먹어야겠다 계속 고기만두가 눈앞에서 아르날르르러 그래야.. 미스시 꽂아서 좀비처럼 먹는데 나 어떡해요 아리바로 야 진짜 억울을 잘 뜬다 나 나 나 나 나 미쳐가고 있네 덤벼라 세상에 스트레스를 여기서 푼 건가? 원래 처음에는 좀비 잡으면서 스트레스 풀렸는데 클리어를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고 있어요 14분 남았다 다이아 나오네요 그냥 말없이 자연스럽게 이젠 다이아도 리액션이 없어졌어 다이아 나왔구나 야 진짜 근데 우리 다르다 처음 할때는 이 시간에 저기 밀려가지고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서 지금 최전방을 지키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뒤에 세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이게 쇼핑을 한 대여섯 분 한 번에 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벽 쌓아야겠다 50개 있으니까 깔끔하게 다이아 좀비 버리고 갔어 자 하나 아 놀래라 저거 뭐라는 거지 저거 갑자기요 앞에서 기둥 쳐나서 깜짝 놀랬네 넷 어 뭐야 하나 더 와 오케이 많이 샀다 이제 벽 두 개 남았어요 아니 세 개네 그 뭐지 상점 뺑끝 해놓은거 울타리에요? 저도 그거 궁금해요 이게 뭘까요? 울타리만 한쪽만 막아두면 한쪽만 쓰면 되지 않나? 쓰읍 한번 읽어볼께요 와 죽어죽어 맞는 사람 이름 써있네 네 만든 사람 이름 걔 이름이 뭐래요? 네? 걔 이름이 뭐래요? 어? 이름 뭐야 걔? 아 화단에 갑자기 이 자식 이거 진짜 와 벌써 벌써 순용이구나 이제 아 왜왜 도티님 그분이 이거 만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컨텐츠 완전 재밌게 하고 싶어서 어 시청자 참여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딱 한 시간 정도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끝났으면 제일 깔끔했을거야 하하하 지금 약간 뭐라그러지 우리가 불쌍해졌어 막 분노에 이글거리고 있구만 지금 컨텐츠한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죠 우리 제작자 제작자한테 지고 있어요 나 10명이서 못 깨는건 진짜 자주 우리 10명이 그 제작자 걔 걔 걔한테 지고 있어요 지금 원래 4인용인데 원래 4인용인데 그게 더 슬퍼 그게 더 슬퍼 집의 바디인데 아이 몽니 오셔가지고 벽 두개만 좀 사고 가세요 아이야 한 컨텐츠 최다 방송시간 찍는다 지금 와 뭔가 계속 땡땡땡땡 이러면서 저 소리였으면 참 못잘 것 같은데 어우 나 팔 사야지 와 아 근데 이거 회복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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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깨고 자면 진짜 못잘 것 같아요 어글에서 막 열받을 것 같아 어글랑 한방에 죽어야 돼 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회복냐 우와 어글랑 한방에 죽어요 좀 몰렸을 때 해봐야 되겠다 어글 어글 쫙 끌어주세요 그럼 제가 회복냉을 뿌리라는 거죠 몬스터한테 투청용 포션처럼 어 사람들 근데 또 상점 막 다오면 안돼 차례대로 가세요 차례대로 어 난 나중에 사야겠다 밀린다 밀린다 이렇게 밀린다고요 애들을 어글로 좀 끌어주세요 투자님 나 죽이지 말고 제가 어글를 끌겠습니다 와아앙 저기다가 오글으로 간다 오글으로 간다 거기다가 끌어낼게요 포션이 어? 어 깜짝이야 죽었네 자 재밋다 회복 포션 이제 점점 공략법을 하고 있어 활을 쏘지 않아도 애들을 애들을 맞지내는다고 우리 세판에 하나씩 노하우가 생겨요 자 회복략 많이 샀다 50개어치 샀다 그거 슬프다 한 번에 생기는게 아니라 세 번에 공략이 생겨 신속 포션 한 대여섯 판만에 알지 않았어요? 와 이거 이게 짱이네 포션이 짱이네 아니 이거 폭탄 날릴 필요가 없는데요? 포션이 답인데요? 와 포션 진짜 갑이다 쟤들한테는 언데드라서 그렇대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 신기하다 야 여기 공략 능력자분이 한 분 추가됐어 다이아도 한 방이예요? 다이아도 한 방이요 아 다 죽인다 야 이거 짱짱이다 금 빨리 모아야겠다 이제 9분 남았으니까 시즈 세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저 지금 포션 많으니까 즉시 회복 왜 나한테 들어왔지? 제가 죽어서 히히히 히히 와 아직도 안 쫄리네 이제 진짜로 다들 전문가다 포션의 힘을 발견한 거죠 노하우 하나 생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와 대단하다 야 이제 막 죽인다 이건 깨겠다 이건 깨겠다 이건 깨겠다 세지만 않으면 아 선행님 감사합니다 선행님 고마워요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와 와 막 죽인다 짱이다 와 진짜 깨겠다 이게 우리 팀한테는 회복해주면서 쟤들은 죽이니까 제일 좋은 거에요 이게 어 근데 우리 원래 피 차는 거 아니에요? 아 잠깐만 여기 안탈 때도 있어요 안탈 때도 있어요? 모티님이 지금 던지시는데 두 분 죽이셨어요 진짜 제대로 먹였네 와 진짜 깨겠다 이건 이건 깰 수 밖에 없다 자 엄마 엄마 형 엄마 활쎄 엄마 7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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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을 잘 해야되네 근데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이따가 막 뚫릴 때 아까 그 폭탄 쓸 그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뿌리면 쫙 죽을 거 같은데요 아 그때 붙지는 그 근데 거기까지 가면 위험해요 아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어 어 한 명 죽였다 어 야 이번엔 깹니다 이번엔 깹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왔어요 확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만 저 말만 지금 몇 번 짜는 거죠 우리가 어 힐링 포션의 존재를 알아버린 이상 이건 못 깰 수가 없다 어 근데 일단은 아 방종 찝찝 찝찝한 채로 방종 내일은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키보드를 부술 수도 있어가지고요 어 자 이번엔 깨야 됩니다 6분 남았다 6분 남았다 6분 남았는데 안 뚫렸어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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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포션 포션병 막 떨어진다 우와 금 더 쌓인다 비싸지도 않던데 포션 잡아야지 한 명씩 포션 3점도 한 명씩 쇼핑 중에요 쇼핑 중 쇼핑 중인데 못 쓰겠다 들어갈 시간이 없어 어허 상점 가라고 내가 또 죽였다 상점 가라고 내가 또 죽였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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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막 들어온다 조용히 많아 와 지금 되게 유지거든요 우와 브링크 브링크 자 자 2세트 이거 활로 활로 아 이래서 4인으로도 깰 수 있겠다 포션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4인이면 금도 잘 안 들어오지 않아 아 맞아 금이 이제 4명 치겠지 바쁠 거 같아요 어 으아 아 포화 어 어 저 상점 좀 갈게요 네 네 우와 포션 대박이다 우와 상점 좀 밀렸어 상점 밀렸어 상점 밀렸어 지금 백화점 호황이에요 자 지금 이제 혹시 새는 거 있나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쯤 돼서 이제 이제 호무하게 죽어 계속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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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방심하다가 포션 한번 가실 때 좀 많이 사주세요 저 많이 샀어요 쇼핑하시는 분 저요 아싸 아 포션 5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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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한 방 싹 정리 몇 분 남았지 4분 남았다 누군가의 포션을 먹었어 저 포션 한번 뿌릴게요 저도 뿌릴게요 아싸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샌다니까 지금 안 보이는 애 샀어요 아 조심해야겠다 네 네 잡았어요 이거 이거 포션 뿌릴 테니까 드세요 저 망을 보게 저 망을 보게 아니 활 쏘면서 뒤에 뿌려놨어요 드세요 포션이 네 이거 하실래요 활? 나 포션만 뿌리게 아 저 괜찮아요 활 있어요 저 여러분 한번 드려야겠다 여기 포션 말아요 다 드세요 야 근데 이거 포션으로도 커버 안 되는 지경이 올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 망 볼게요 새는 거 있네 실수로 신속만 50개 어! 어! 누가! 어 깜짝이야 왜왜왜 저 기재 안에서 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와 그 용암 떨어지면 끝나요 우리 어 깜짝이야 어! 갑자기 공중구역이가지고 활 활 자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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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 3분 볼 때 어 여기 여기 뭐야 어 여기 투명준비 투명준비 와 투명 조심해야돼 아 나 약간 뒤쪽을 봐야겠다 내가 뒤에 있어야죠 어 투명투명투명 오케이 누가 아까 실수로 신속을 신속을 샀다는데요 신속을 몇개를 산거야 그럼 신속을 몇개 산거야 그럼 신속을 50개 샀대 신속을 50개 샀대 한 50번 죽어도 될깨 야 이건 깨겠다 이건 깨겠다 이거 진짜 깼다 안 뚫렸어요 나만 나만 포션 안 뿌려도 될 거 같은데 지금 금 있는 걸로 포션 다 샀어 다들 포션 사느라 정신없다 아 근데 이렇게 깨니까 뭔가 좀 허무한 것 같애 아 아까까지 완전 열심히 했지 우린 죽을듯이 팔룩다가 이런식의 엔딩을 한건 아닌데 마지막에는 연출이 좀 필요하다 마지막 엔딩은 좀 밀려볼까요 우리? 어? 한 한 2분 남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벌써 가는건 위험할 것 같애 한 30초 남았을 때 30초 남았을 때 포인트가 160포인트가 있어 제가 고기만 준게 포인트 포인트 쓸 시간이 없으시네 이야 진짜 165포인트 와 이걸로 쓰니깐 막사지 지금 끝한 놀이 한번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불꽃놀이 불꽃놀이 불꽃놀이요 아름다운 엔딩은 이게 아 1분 남았을 때 하면 빼 볼까 아 아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지금 불안하거든요 와 진짜 설마 1분에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자 그래도 뒤에는 망은 잘 봐야 돼요 보고 있어요? 3분에 믿고 나온 거 아니에요? 진짜 설마 안 믿고 저 이 브레이트왕 포션으로 꽉 찼어요 레벨 66이야 그냥 포션만 브레이트 이거 레벨 72이다 20분 딱 끝났는데 이제 스테이지 1 끝났다고 스테이지 2 이러면 어떡하자 이거 와 진짜 그러면 진짜 멘붕이다 어 뭐야 깼다 깼다 콩그레츄레이션스 유 베스트 브럭스 설마 스테이지? 뭐야 이거? 뭐 주나? 그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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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깼다 깼다 깬 거 같아요 깬 거 같아요 아 깼어요 콩그레츄레이션스 와 클리어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모입시다 센터에 클로징 합시다 네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에서 클로징 합시다 2시간 53분이에요 지금 플레이시간 이렇게 포션으로 이길 줄이요 자 줄 맞춰 이게 딱 화면 저 위에 보고요 자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? 자 아우 여러분 아홉 번째 성공했대요 30분만 하려던 컨텐츠였는데 와 진짜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았네요 아 만약 포션의 존재를 좀 빨리 알았으면 빨리 깼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재밌었어요 어 2시간 53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요 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우리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봐주시는 유튜버 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어요 참여하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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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